뻥뻥!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아, 이 자들 적반하자.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과 한동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진짜 용기 있는 결기를 보여줘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5.16 군사혁명 일으킬 때 김종필 등 중령, 대령 이런 사람들하고 목숨을 건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목숨을 건 한판 승부를 벌였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을 건 한판 승부를 벌여야지 이게 정상적인 걸로 상대해서 될 놈들이 아닙니다. 이재명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다 불었는데 김만배까지 불었잖아요. 다. 그분은 이재명이다. 4백 몇 십억 거, 화천대의 거. 그 다음에 뭐 지금 정치인 이름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김만배 불고, 남욱두 불고. 그런데도 이래요. 그리고 지 현금도 나왔잖아요. 수상한 현금 배달 이런 거. 그랬는데도 뭐라 그러냐면 얼마든지 털어봐라. 검찰 수사를 해야지 쇼해서는 안 된다. 야, 진짜. 이거 눈 봐나요? 지금 보고 있는데 진짜. 검찰이 쇼한대요.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야말로 쇼하지 말고 검찰 수사하고 있어. 오히려 우리는 불만이야. 뭔 너무 수사를 그렇게 오래 하고, 뭔 너무 수사를 여러 가지를 하냐고 그냥. 한두 개로 그냥 잡아 쳐놔 일단. 잡아 쳐놓고 그 다음에 구속한 다음에 하나씩 수사하면 되잖아 더. 구속할 게 지금 너무 많다, 너무 많아. 뭘 한다면 다 엮어서 완벽 무슨 수능 시험 쳐? 100점 맞아야 돼? 80점짜리로 쳐놓고선 나머지 90점, 100점은 교도소에서 맞히면 되잖아요.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우린 그렇게 답답한 심정이야. 왜 안 잡아 쳐놓냐. 근데 이재명이 뭐라 그래?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해서는. 쇼를 해서야 되겠냐. 이런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완벽을 기하려다가 쇼한다는 소리 들어요. 참 답답하네 진짜. 제가 지금 흥분하는 게 이게 저 하나겠습니까? 국민의 제가 어림 잡아도요. 2천만 명 가까이는 저 같은 심정일 거예요. 전수조사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수사가 오래 걸리냐. 빨리 당장 왜 못 쳐놓느냐. 아이고 진짜. 박근혜 대통령 때 생각해보세요. 아주 얼마나 난리들 치고 그랬나. 이거 이재명은 그때는 현역 대통령이었어. 죄도 없는 거 죄를 만들어서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해놓고 이건 죄가 아주 널렸는데 아주 널렸어요. 낙엽 떨어지시더니 다 죄야 다 죄. 떨어지는 낙엽이 쌓인 것처럼 죄가 그렇게 켜켜이 쌓였는데 그걸 다 완벽하게 주워 담아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한 방에 하려고요. 이거 낙엽 또 떨어져요. 또 떨어져. 일단 앞에 있는 거 주소 담아서 치고 나중에 떨어지는 거 그때 가서. 해속하라니까 진짜. 우리는 이런 심정인데 얘네들 이거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재명이가. 제가 웬만하면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검찰이 창작 능력도 의심이 되긴 하지만 연기력도 형편없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아빠졌네. 그러면서 이럽니다. 지난해 경기도 국감에서 내 계좌와 가족 계좌를 얼마든지 확인하라고 공개 발언을 했고 그것을 근거로 수차례 검찰이 저와 가족의 계좌를 확인했다. 그럼 계좌를 확인했다는 통보서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날라와 집에 계속 쌓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미 재산 신고도 했고 출처도 밝혔는데 이자와서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쇼라는 게 저의 생각이다. 연기도 적당히 해야지 연기 능력도 엉망이 되다. 이런 식으로 계좌를 털다 보면 계좌가 달아 없어질 것 같다. 아니 이러면서요 수사는 기본적으로 미랜같이 조용히 하는 것이 원칙인데 마치 선무당이 동네 구슬하듯이 꽹과리치면서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한다. 수사의 목적이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냐 사실을 조작하는 것이냐 이렇게 조작집단이 검찰을 조작이라고 그러네. 이런 사람들이에요 상대를 알고 상대에 맞게 맞춤형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봉규TV에서요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디가 더 검찰이 신뢰성이 있냐 이번에 그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말이 신뢰성이 있냐 뭐 안 봐도 비디오겠지만 다시 알려드릴게요. 몇 퍼센트냐면요 삽시간에 뭐 10만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더 신뢰한다가 99%에요 이재명 더 신뢰한다는 1%고요. 물론 이거 보수 우파의 의견입니다. 이봉규TV에 10만명 20만명 응답하시는 분들은 그래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보수 우파의 의견이야. 우리나라에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보수 우파가 몇 명이야. 그리고 대통령을 탄생시켰어. 그런 국민들이 원하는 게 검찰이 지금 잘하고 있다가 더 신뢰한다는 건데 이런 이런 현란한 말로 이 피의자 범인이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이걸 그냥 놔두냐고요 왜 참. 그리고요 이거 뭐 이런 놈들이 이러니까 그 더 탐사인지 뭔지 있잖아요. 가짜 첼리스트 이거 술자리 의혹 제기한 애들. 애들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해 놓고 그게 가짜라고 판명됐잖아요. 그랬더니 거기를 또 이세창 전 자유연맹 총재 사무실을 무단으로 침입했네. 야 이게 무소불이네 이것들이. 21일날 영동포 여의도에 있는 이세창 총재 사무실을 뒤딱치네요. 아니 깡패야 아니면 뭐 암행어사냐. 너희들이 가짜 해놓고 가짜가 다 나왔는데도 이런데 이런 놈들 왜 가만 놔두지. 야 이러니까요 얘들이 다 그냥 한통속이에요 지금. 왜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무너뜨리기에 지금 민주당 민노총 그 다음에 이런 애들. 다 그냥 다 뛰어나온 거예요. 김헌. 걘 누구야 털복숭이 이름도 생각 안 난다. 김허준이 이런 놈들. 더 탐사 이런 애들 그냥. 그리고 장경태 있죠. 이거 보세요. 김건희 사진 진실을 알고 싶다 하면서 캄보디아의 그 소년 있잖아요. 그 소년 찾으러 사람을 보냈네. 야 이놈들 봐. 아주 천인공로 할 짓들을 이렇게 눈 하나 까딱 안하고 이게 하고 있어요. 이런 집단을 상대하는 겁니다. 뭐 좀도둑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장경태. 김건희 여사 조명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잖아요. 그랬더니 그 거짓말이 들통났으면 사과해야지. 사과는커녕. 거기에 그 거짓. 야. 사람을 보내서 그 소년을 찾으려고 그래. 찾아서 어떡하려고. 야 그 소년은 심장병 환자고. 가난한 집에서 어렵게. 그 김건희 여사가 도와주러 간 거야. 그래 투병만 하고 있는데. 그걸 찾아서 괴롭히려고. 왜 조명이 있었냐 없었냐. 밝혔잖아. 다 조명 없었다는 거. 현지에서도 밝혔고. 그 집에 조명 설치한 적 없고. 대통령실에서 조명 가져간 적도 없고. 그 집에 조명 설치한 것도 없고. 그 집에 있는 그 전등이었다는 거 아니야. 밝혔잖아. 그런데 그 애 만나서 또 따지겠다고. 야 니가 캄보디아 경찰이냐. 니가 캄보디아 검찰이야. 너는 대한민국에. 이것이. 이런 놈들 금배치를 채워주니까. 너는 대한민국 사람이지. 캄보디아에 니가 뭐 장관이야. 국회의원이야. 넌 무슨 죄먹지 않은 월권 행위를 해. 캄보디아 국민을 니가 뭔데 조사를 하러 보내 인마. 어린 놈의 시기가 그냥. 심장병 환자야. 어린 애가. 그걸 따지러 보내. 너 따져서. 조명 설치 안 한 게 뻔히 드러나는데. 너 어떻게 하려고 자꾸 이런 짓을 하냐. 뭐 이렇게 하면 자꾸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서 떠들으니까. 장경태 장경태 하니까. 뭐 좀 있어 보여 니가. 비례대표로 금배치 다르니까. 다음에 이런 막 그냥 막. 이름 나오고. 막 이게 투사 이미지. 니네 쪽 투사는 거짓말 투사도 투사로 인정하니까. 투사 이미지 받아서 어떻게 공천 받고 싶어서. 난동 부리는 거야. 뭐 sbs 라디오에 나와서 그러네. 크 뭐. 저희 한 분이 아동 주거 환경도 보고 보고. 캄보디아 현지에 갔다 왔다 이러면서. 뭐 거주지를 알고 싶어서. 캄보디아 대사. 대사관에. 요청했는데 안 알려준다. 당연히 안 알려주지. 당연히 안 알려주지. 너 주소대 있게. 니 집 주소대 있. 캄보디아 국민들한테 다 알려줄게. 캄보디아 국민들 나. 기사고 뭐가 다 니 집으로 찾아와서 니 품 인터뷰하고 니. 집 앞에서 진 치고 따지고 그러면 너 좋겠냐 사생활 침입 아니야 그거. 너는 저 공인이니까 사생활 침입도 안돼 너는 공인이래서. 넌 얼마든지 쳐들어가야 돼. 캄보디아 여러분들 야 장경태 주소. 찾아가지고요 온 국민 다 알려주세요 이놈 이놈. 야 침장병 어린이 집 주소 알려달라면 다 알려줘야 돼 이게 어디서. 그 아이는 인격도 없어 인권도 없어 니네들이 무슨 정의 찾고 인권을 찾아 이 도둑놈이 새끼들아 아직. 그리고 뭐. 이 놈이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앵커가 물어봅니다 이거 순수히 그.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이래요 대사관에서. 왜 주소를 안 알려주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서 하다마트 두 마리 휴지라도 보내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니 아니겠나. 구호 물품이라도 보내드릴 수 있는 건데 거주지를 알려주고 있지 않다 이래네. 야 니가 진짜 구호 물품 보내려고 글로 사람 보냈냐. 야 이놈들 봐 이거. 그러면서 이래요. 구호활동은 영부인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너 분명히 니 아가리로 구호활동이라고 그랬어. 너 구호활동이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넌 뭐라고 그랬어. 빈민포로노라고 그랬잖아 이 자식아. 니가 찾는 건 구호활동이고. 김건희 여사가 찾는 건 구호활동이 아니라 빈민포로노야. 그러니까 이 아가리에서 나오는 게. 니가 며칠 전에 한 말하고 지금 한 말하고 모순되잖아. 니네 팀이 가는 건 구호활동이야. 두루마기 휴지. 야 심장병 가난한 어린이도. 가오가 있어 이 자식아. 두루마리 휴지. 이게. 두루마리 휴지. 니 똥깐에서는 니 똥이나 닦고 이 자식아. 어디 자식이 두루마리 휴지를 갖다 대 이 새끼야. 그러고선 순수 구호활동 차원이냐. 진행자가 물으니까. 물론 진실도 알고 싶다. 무슨 진실. 조명. 안 켰다는데 뭔 진실. 이것들은. 지네가 생각하는 거를 저쪽에서 말해야 진실이래. 사실하곤 상관없이. 자기가 조명 켰다고 생각하면. 저쪽에서 조명 안 켰는데도. 조명 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러면. 그게 진실이지 니네. 가짜 첼리스트 말 믿고. 턴 김우겸이나. 이 이재명이나 다 이 구라 구라를. 믿어야 진실이잖아. 진실을 사실을 믿는 거는. 니네들은 니네 마음에 안 들으면 그건 구라라고 그러고. 구라라도 니네 마음에 들으면 진실이 되는 거 아니에요. 도둑놈들아. 야. 사람을 보네 거기를. 이런 놈들을 가만 놔둬요. 그리고 민주당. 여기 또 김우겸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봉규 TV를 많이 보나 보네. 이봉규 TV에서 흑석 선생 얘기 많이 하고. 서종욱 변호사도 이제 흑석 선생에다가. 이제 흑색 선생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그러니까. 또 국민의힘에서 김우겸이를. 흑석 선생이 아니고. 흑색 선생이라고 또 맹폭을 했대네. 자 이런 말장난하지 말고요. 에? 말장난은 우리가 해. 유튜브들이 해야 얼마든지 말장난. 그 국회의원 빠지 달고. 김우겸이 같은 놈들. 이재명이 이거 이런 것들. 장경태 이런 거. 이거 국회. 국민의힘 몇 명이요. 국회의원. 뭐 하는 거예요. 말장난이라고. 흑색 선생. 말도 안 나온다. 그런 건 우리가 담당해. 그 유튜브가 할 일을. 국회의원들이 하고.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할 일. 우리가 들어가서 할까? 국회의원이 할 일이 있잖아요. 다 밀리고. 국정고사 다 받아주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뭔 놈의 국정조사. 이태원 국정조사를. 왜 해. 수사해야지 원인 규명. 특수본에서 모자라면. 검찰 들이닥쳐서 수사하게끔. 법으로. 검수완박한 거. 잘못됐다고. 그걸. 그거나 바꿔야지. 무슨. 뭐 하는 거야 지금. 흑색 선생. 그거 좋아. 좋아야. 잘했어. 근데. 이태원 국정조사 받고. 그러면서. 대검도 또 받았더라고. 국민의힘 너무. 왜 이렇게 다 밀리냐. 숫자 가지고 얘기하지 또. 숫자가 밀려서 할 수 없다고. 미치겠네. 숫자 늘려준 뭐 해게. 그리고. 김의겸이 뻔뻔스럽게 하는 거 봤죠. 거짓말. 다 드러나. 가짜 첼리스트. 체야. 거짓말 다 드러났는데. 김의겸이 뭐라 그래요. 그게. 드러난 게. 사실이라면. 유감을 표명한데. 사실이라면. 사실 드러났는데도. 무슨. 사실이라면이야. 아까 장경태하고 똑같은 놈이고. 이재명하고 똑같잖아. 뭔. 사실이라면야. 드러났는데. 그리고서는. 뭐래요 또. 한동훈 장관 이름을 싹 빼고. 뭐. 유감 표명. 유감. 이것들이. 그래서. 이런 놈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나마. 어. 한동훈 장관이.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저. 김의겸 사과 필요 없다. 사과는 딴 사람들이 하고. 김의겸은 사과 필요 없고. 법적 책임 물겠다고. 법적 책임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세창 전. 자유연맹 총재가. 잘하고 계십니다. 저. 사무실 무단 침의 표미로. 더 탐사. 이거. 고발했어.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에. 들어갔어요. 아. 이런 놈들은요. 법의 심판을 진짜. 제대로. 그것도. 속전속결로 해야 돼요. 시간 끌으면요. 얘들은 계속 우기잖아. 이렇게. 이재명. 얼마나 국민들이 이재명 때문에. 우라통이 치밀고. 화병 나고. 스트레스 받고. 이거를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기간이. 이거 방조하는 거예요. 국민의힘과. 저. 집권당인 국민의힘과. 지금. 검찰이 잘하고 있는 거 같죠. 조금 더. 늦어요. 이거 이재명을. 왜 구속수사 안 해. 지금. 이. 입 벌리는 거 보세요. 이렇게 계속 벌리고 있는데. 우리의. 설문조사 10만 명 가까이 한 이 설문조사에서. 99% 검찰을 더 신뢰한다고 그러고. 1%만. 난 이재명을 더 신뢰한다는 데. 난 이번. 들어온 이 1%가 궁금하다. 너들 누구냐. 나가 놀거라. 여기 들어오지 마라 이놈들아. 보지 마라 이놈들아. 웃긴다 이놈들. 이재명을 더 신뢰한다는 게 1% 있네. 그래도 1%가. 잘 모르겠단 0%예요. 보수 우파 이렇게 화끈합니다. 잘 모르겠단 없어. 99% 검찰 신뢰야. 이게 보수 의견이다. 보수가 얼마나 될 거 같아. 우리나라에 이것들이.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 팀과 검찰 경찰은요. 힘을 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모두에서 얘기한. 박정희 대통령의 목숨 건. 결행 해야 돼요. 그때는 진짜 얼마나 목숨 걸었겠습니까. 일이 잘못되면 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판인데. 그렇잖아요. 국가 반란죄로 다 죽는 판인데. 구국의 결단으로 목숨 걸고. 그냥 막걸리 한 잔 먹고. 그냥 쳤잖아요 다. 그리고 나라를 살려서. 오늘날 세계 10대. 부유 국가로 만들었어요. 결기로. 그러면 지금 위기에. 이런 이재명이 김우겸 장경태 이런. 또 말 많잖아요. 또 이런 놈들을. 이렇게 설쳐대는데. 이걸 가만히 있냐고요. 쳐야 돼요. 완벽을 기할 필요가. 속전속결. 아니 삼국지 못 보세요. 저기 잠잘 때. 그냥. 드리쳐가지고. 새벽에 그냥. 박살내잖아요. 5.16 혁명도. 새벽에. 저지른 거고. 새벽에 일으킨 거 아니에요. 기습을 내죠. 기습을. 이거 뭐 수사해서. 이거 나왔다. 이거 나왔다. 온 국민 다 아는데. 나왔는데 왜 안 잡아가. 나왔는데 왜 구석 안 하지. 나왔는데 이재명은 왜 저렇게 방방 뛰고. 을어대지. 그런데 좌파 언론 여론조사는 또 이재명을 더 신뢰한대네. 그런 여론조사가 또 나오네. 범법행위가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 이런 여론조사는 뭐지. 국민들은 왜 답답하지. 캄보디아 소년이 심장병 걸려서 김건희 여사가 찾아갔는데. 온 국민 심장병 걸리게 생겼어. 김건희 여사가 우파 국민들 다 찾아가게 생겼어요. 이 화병 스트레스 어떻게 할 거예요. 한 방에 보내주세요 진짜. 크리스마스 전에 크리스마스 선물 아시죠. 이재명 구속되는 장면. 에 진짜 시원하게. 시원하게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나 선물 진짜. 기다릴게요 아니 아니 진짜. 제가 제가 이게 저 오바하는 게 아니라. 진짜요. 이 스트레스가 지금 저 이거 막 소리 질려고 그랬잖아요. 이 스트레스가요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 그러십니까. 뉴스 볼 때마다 이재명 저 발언이나 얼굴 볼 때마다 스트레스 심장 벌렁벌렁 안 돼요. 지금 난리에 국민들 스트레스 때문에. 과민성 대장 증상에. 화병에. 국민 건강을 해치는 사법질성 무너지고. 그러니까 우두목을 치질 않으니까. 장경채 같은 똘마니들. 김의경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설쳐대는 거예요. 시간내. 어부 답답해. 근데. 아 우리 입봉. 김두환 선생이 그립네요. 입봉이긴 한방이라는 얘기인데. 별명이 한방이었다잖아요. 김두환 선생이. 압착이든 주먹이든 한방이면 상대를 눕혔다잖아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들한테. 주먹도 아깝다. 그리고 그냥 똥바가지로 그냥 똥 무릎을 껴어줘 버렸잖아요. 시원하게. 아 시원해. 어떻게 지금은 똥바가지커녕. 물바가지 하나 흔들. 뿌리는 놈이 없네. 국민의힘. 이런 것들. 그냥 난동부리게 냅둬요. 없었겠다. 아 이거 이거. 열이 나네 이거. 열이. 열 나네 이거. 아 오늘 또 술 먹네 이거. 아 나.